다같이 죽어 다같이 죽어 다같이 죽어 다 죽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강아지들이 고장 났네 예지 숨소리 들리는거 예지 예예 야 야 얘한테 F3 눌러봐 빨리 다같이 죽여버려 안녕하세요 헉 5만 왜왜 갑자기 다 찾아와요 5만 쳐다와요 쳐다하지마요 5만 갑자기 말을 못하겠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 성춘아 애들아 여자 같다고 달라붙지말고 다시 가봐 애들아 줄서 줄서 어떡하지 못해 아 세상쥔 제증상주에요? 아오 진짜 애새끼들 애들아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구호에 취자 우리 안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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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울티 텔레포 안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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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도망거야 일렬 conce 한 명 죽었어 이미 한 명 죽었어 쳐다 볼게 아니고 도와줘야지 쳐다보자 이걸 pinpoint 사물을 주워서 때려 임마 사람 살려 사람 살린데 이 새끼 뭐해 쟤 쟤 뭐해 야 쟤가 야 홈다 싸우잖아 사람 살려 와 저건 안 죽네 야 야 해골팀이 도우러 왔다 와 여기 씨 그거 개웃기네 야 그걸 진작에 집어 써야지 삽을 으아 야 거미가 도망가는디 거미가 너무한거 아니야? 저 거미도 어미 거미일텐데 새끼들 먹이 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고있는 거미를 그냥 혼자 살고있는 거미를 어 병정 병정 전 다 때려 하다가 죽었어 야 핑크색 쟤네들 어 야 뒤에 비축벌레 아 핑크팀 전멸 아 핑크팀 전멸 해버렸어요 비축벌레 저거 먹을 거 너무 많아요 다 옮기고 있어요 아 이거 핑크색 팀 누가 이거 다 똥들 정리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이템들 너무 많이 떨어져있어 이거 아 이거 시체도 옮겨버린 얘가 누가 와가지고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핑크 얘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저 코일 헤드랑 싸우고 있는데 과연 다들 어디있어요? 다들 어딘냐 너밖에 없어 임마요 거기에 야 핑크팀 엎드려 뻗쳐 너네 구멍이야 정신차려야되 알았지 어어어어 가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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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 어어 어어 좀비 개많아졌어 이게 다 좀비야 좀비가 개많아 야 뭐가 인간이고 뭐가 야 모빈 잘수 없네 이거 좀비씨 쟤 어어 어어어어 ㅋㅋㅋㅋㅋ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야 이 이 이 이 인원의 반이 좀비가 된거 같은데 이거 다 좀비야 다 좀비 이거 인간 아니야 어 얘 인간 같다 얘 아 나갈 수 있을까? 나갈 수 있을까? 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죄다 좀비야 좀비 역병이 터졌어 좀비 아포칼리스야 이거 아 좀비야 잠깐 저거 나 사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아 털 피하다가 여기 지레 밟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아 까비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 좀비가 좀비가 지금 여섯마리 저기 일곱마리 좀비가 너무 많았어 왜 이렇게 안죽냐 쟤 아 죽은거구나 강아지 죽었는데 끼겨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거야 여섯마리 오와 희생 아 노란색 자기를 희생하고 있어요 지금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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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야 야아아ㅎㅎㅎ 그래 마지막 단말만 아 밑에 거미 있구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어 어그를 끌고.. 오오 나이스인데 야 잘래 잘래!!! 야 쟤내 낼다! 쟤내 양쪽이야 양쪽이야 쟤내 있어 지네!! 샅샅 이거 쟤네 어떡하냐 이 Parks 야 의져 위로 올라가 야 의자 위로 올라가 야 아니 니네빨에 잘 밀어 올라가 그..너..어떻게 이거? 예정된 죽음 예정..어어어어어 이거 어떻게 넘었어? 어?어어어어? 어?어어어? 어?어?어? 어?뭐야? 왜 안죽어? 버근가? 버근가봐 내 생각에 한번 죽여서 소화중인걸수도 있어 어?거인 만나나요? 만나요? 만날것 같은데 만날것 같은데 거인 이걸 못보나? 어?아..이게 지금 내가 봤을때는 안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안개가 자욱하거든 어? 봤어 봤어!뒀어!뒀어뒀어뒀어뒀어뒀어뒀어 줘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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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어? 도망갈수 있을것같아 도망갈수있을것같아 코인 온다! 코인 온다! 빨리 와! 코인 온다! 코인 들어와! 으아! 야 이걸 사네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가갑니다 어 막혔다 막혔다 뭐야 다 막혔는데? 다 막혔어? 뭐야? 갈 길이 없는 건가요? 코인헤드 만나버렸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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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직에 오세요 뭐 맞히냐? 전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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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람 많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자 가자 자 가자 한 명이 그냥 보는 걸로 하는 거야? 어 좋아 어? 봐도 있어 우리 봐도 쟤 쟤가 혼자 보나봐 오케이 한 명 한 명 저렇게 버리고 으어 여기 참 괜찮아요 야 얘 아직도 여기서 보고 있어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누가 자꾸 아희네도 몰래시네 아 터렛이 아 터렛이 저런 소리네 어 또 여기 4명 4명 나눠졌네 어이고 아 잠깐 멈춰봐요 그리고 쯠흐흐흨 이거 거цге 뒤에 코일에 도와요 그냥 막혔는데 여기 박길이잖아 야 너네 막힌거야 저 코일드 어떻게 해? 못나가는데? 어 나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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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중간에 잘 올라왔어요 중간에 일단 야외가 뭔지 나 밖에서 벌벌 떨고 오면 아까 그 방에서요 3방 3마리나 있어 프레쉬가 없어져 이거 프레쉬가 없어져 졌다 졌다 졌어 3마리가 계속 옵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게 지금 나는 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 지금 어두워서 안보여서 그래 길이 어디입니까? 저희 여기서 딴게 찼어야 돼 여기서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오오오 우리 아저씨 브리켓들 저 여기서 물려 잘못 들어오거든요 뒤로 빠지면 되죠?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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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? 어? 어 출발했네 안녕 안녕 아 해피엔딩 어 출발해버렸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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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도와줘야 돼 쟤 도와줘야 돼 얘들아 쟤 도와줘야 돼 어 제스터다 제스터다 어어어 쥐레 어이구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다 일어났어 흐헤헤헤헤헤 거미 개바나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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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재밌구만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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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엔 속속 무책으로 아이고 다 죽네 아이고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할수있나? 복수 어 동료들에 대한 복수를 귀찮아 모리가 Pre-RED 아cz bro 5 에안 지금 죽일 수 있어요! 죽여! 죽여!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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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 당군! 지키! 죽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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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! 우측 눈 가겠습니다! 저 밑에 뭐예요? 야 내가 간다! 조자! 조자! 어? 어? 좀비 좀비 좀비! 좀비야! 좀비! 좀비가 올 수가 없네! 좀비가 올 수가 없어! 오! 와! 불쌍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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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ropdown ticks Ohio! 좌측부터 내리지 말았어요 정병 정병 잠궈 빨리 들어가 와우 너무 많이 죽었는데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거 후레쉬 정후레쉬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후레쉬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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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죽어버리고 동시에 해도 되고 나는 나중에 깔아도 되고 그건 자기 맘이고 여기서 살아남으시면 됩니다 2 1 땡 Sven 정병 정병 다시 죽어서 계속해 두모멘처럼 상대방을 노려 남편 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호호호호호호 아핰 하하 오우 잘 피해 브흐하핰 하하핰 워하 어! 으앙! 어어! 어 얘 얘가 하겠데 얘가 이제 바꾼게 없어 자 이 시긴 욕하는거 봐 진짜 타이밍은 상관없어 지금부터 시작! 어! 잡고! 이제 형 저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흰흐흐흐흐흐 야! 2명도 죽었는데? 야 이제 그 화헌 화헌 가운데로 가요화헌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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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호호호호호! 아하하핫흐 에어익 어줬ąż dong 장애주세요 장애주세요 오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오와 절 또 기회? 아아아악 하하하하핳하하하하핳 죽아!!! 오르- 오 오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제 내 옆에 있는 애 누구야? 이름이 이름이 훈 떨구는고 봐 샛샛 비전 샛샛 비전 어어 사람이 좀 없어가지구 잘 피하는데? 오 잘하는데? 아무리 사람이 적어졌다지만 그래도 잘 피하는데? 아아아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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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 Frederick 물물인가? 어 이렇게 무한 연장 할수 있겠네 오 Cook 양념한 한국의 자기들 그래 죽네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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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재밌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셀컴퍼니 재밌었구요 다음에 또 리셀컴퍼니 또 재밌는거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막 움직여 이제 위바 위바 이용자 ㅇㅋ 위바 용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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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과